Oi David 전에 한번 몰랐는데 그런 댓글이 있었나봐 제가요 예전에 방송을 핸드폰, 모바일 방송을 켜놓고서 이렇게 애기랑 이렇게 애기랑 같이 있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이렇게 방제를 달아놓고 애기랑 같이 있는 방송을 했어요 애기가 잠들어가지고 그 바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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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가 애기 이렇게 딱 눕혀놓고 이렇게 움직이게 냅두고 그러고서 이제 잠깐 빨래가 다 됐었나? 그래서 빨래를 거들어 갔나? 아무튼 막 그랬어요.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 잠깐 비웠어. 그렇게 해놓고 캠을 이제 아기한테 이렇게 딱 해놓고서 카메라를 이렇게 해놓고서 아기가 자고 있었고 그리고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느라고 난 채팅을 못 봤지.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거기다가 누가 채팅을 쳤더라고. 아기를 저렇게 냅두고 방치해두는 거는 아동학대라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채팅을 누가 쳤었나봐. 전 몰랐어요. 그런 채팅이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근데 뭐 그런 또라이가 다 있어? 어떻게 야 애기 엄마는 하루 종일 애기 앞에서만 이렇게 있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전 몰랐어요. 그런 채팅이 올라갔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진짜로 화장실을 못 가거든. 정말로. 쉬마려운데 똥마려운데 화장실을 못 가요. 실제로 아기가 울고 그러면. 근데 난 그거를 그런 채팅이 올라갔는 줄 몰랐는데 그걸 뒤늦게 안 거야. 뭐 그런 정신당한 게 다 있어. 아무튼 진짜 되게 막 그렇거든요. 진짜 애기를 키우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말이 많잖아요. 와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로. 임신했을 때부터 먹는 걸로 시청자들이 스트레스 겁나 줬잖아요. 맞아.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이게 사실 내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안고 가야 하는 거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적당해야지. 한두 명이어야지. 진짜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임신했을 때도 먹는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이제 임신을 했잖아. 그러면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신했는데 피자가 너무 땡겨가지고.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피자가 너무 땡기는 거야. 피자를 먹었어. 그랬더니 채팅창에 임신 중에 피자 먹으면 안 된다. 어? 밀가루다. 먹으면 안 된다. 식단 조절해야 된다. 막 그러는 거야. 자꾸 그런 채팅이 올라오니까 다음 먹방을 할 때 엄마가 해준 반찬들 가지고 12첩 반찬 12개 쫙 깔아놓고 먹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신 중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아기 비만 된다. 어? 벌써부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벌써 살찐 것 좀 봐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양푼에다가 밥이랑 김치 정도 멸치볶음인가 김이 김 이렇게 부셔가지고 넣은 거 그냥 밥이랑 김이랑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임신 중에 그렇게 부실하게 먹으면 안 된다. 어?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아무튼 진짜 임신 중에는 좀 그것 때문에 먹는 거 그리고 고양이 얘기하는 거 고양이랑 같이 키우면 안 되는데 털 때문에 뭐 애기 알러지가 막 이러면서 그런 걸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리고 지금은 막 애기 애기에 대해서 막 훈수 두는 거 애기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난 진짜 그 말이 정말 저는 그렇거든요. 육아애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애기고 내가 진짜 뭐 만약에 정말 애를 막 때린다든지 그런다면 어느 정도 오지랖을 부려줄 필요가 있어. 아무리 내 애라도 확대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신고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 저는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애기를 키우고 있는 거고 육아애는 정말 정답이 없거든요. 애기 엄마가 하는 게 그게 정답이란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맞아. 안 안아주잖아? 그러면은 왜 애 우는데 안 안아주냐 그러고 애기 안고 있어. 그러면은 손 타는데 왜 안아주냐 그러고 와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느 장단에다 맞춰달라고 아무튼 진짜 앞으로도 방송에서 육아 훈수 두거나 그런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한마디 해줘요. 알아서 왕주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니 조용히 하라고 한마디씩 해줘요.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어느 정도 훈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조언? 정도라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참고할 수 있어. 나도 모르잖아. 저는 애기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저도 모든 걸 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가 약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 얘기 듣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고 참고 정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너무 사람들이 자꾸 막 그게 심하니까 간섭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아직 저도 많이 모르고 그렇지만 너무 사람들이 간섭하고 그러는 게 좀 싫어. 뭐... 힘들어. . 닫고 도주 벽 너무 tan ень hotel mesmo L